어디 나가야 되지?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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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시 1시, 4시 1시, 4시 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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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시 2시 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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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시 네, 어머, 생명의 은인이네. 파릇파릇해. 응? 너무 멋있다. 그니까, 파릇파릇해. 어머, 좋은 데 좋지 않네, 저 사람들은. 맞다. 파릇파릇해. הנא. 힛끄리에다. 기사님 주차기 너무 시간이 짧아. 옛날에 쇼핑몰에서 일할 때, 거기도 180분이잖아. 그러면 주차해놓고 나서 잠깐씩 와서 뭐 바꾸는 거야. 차 위치로. 수건은 가능한지 부수한 밥이 없으니까요. 여기 오잖아요. 애기 직원이 아니지 정말. 직원이 너무 멀리 와야 돼. 뭐야 그럼. 어떤 사람들이 주차를 하는 거야. 다들 우리처럼 여기 구경 오는 거야? 같은 업체들에게 이걸 좀 더 시켜줘야 된다. 어떻게 이렇게 얼마씩 목표까지 일을 하느냐. 맞는 얘기네. 어머 참 니네 한가롭구나. 뭐야. 걔네도 목요일날 새로 왔나? 걔네도 목요일날 새로 왔나? 네. 아 진짜? 저기 이게 슬킥이 있고 그 다음에 패스트로크 있고 그리고 밑스트로크 있어요. 저 사람 밑스트로크에서 탁 타워지는 방식입니다. 전문가 포스가 막 콱콱 풍기는데? 달리기 진짜 한들만 타니까. 언니. 그 결심을 바꿔 봐. 저 사람 같은 경우는 신발을 바꿔야 돼. 밀스트로크 같은 경우는 뒷창에 가운데 부분 두껍게 하여서 만들기. 달리기 신발을. 그럼 이제 관제를 무리 없이 시켜줄게. 새우까? 저 사람? 가서? 잠깐만. 너 말이야. 그치? 그치? 너 말이야 이리 와. 내가 걸칠 줄게. 그니까. 다시 그렇게 달리지 말고 자 신발을 바꿔. 내가 안타까워서 그래. 이래가 없어. 내가 너 오래 살라고 하는 거야. 그치? 나 이러면 너 건조라 뜬다. 그니까. 아직 젊어서 몰라. 근데 좀 있어봐야 돼. 여기서 공연 많이 하잖아. 여기서 공연 많이 하잖아. 여기 두개 보여? 응.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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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그쪽에. 메인 스테이지가 있는데. 있어 있어. 아까 일단 차 타러 갈 때 봐봐. 아 여긴 오맛기야 같구나. 아 그렇지. 초창기에 한번 여기 왔었어. 응. 나는 뭐 그런게 좋아하는게 없어가지고. 그렇죠. 좀 서운해. 아 음악 좋아하는거 다스만 있는게 있군요. 좋아하는거 있어서 온거 아니야. 신기해서 왔었거든. 왔더니. 응. 사람들은 뭐 이렇게 다 의자 가져오고. 자기 먹을거 가져오고. 와인 마시고. 이런거 있잖아. 그런 문화가 신기했었거든. 그때도 되게 신기했었거든. 응. 그 때 당신은. 아 그래. 이제 얼마 안살고 갈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floss! 많이 경험을 해야 되잖아. 근데 막. 우리나라 공연가. 돈이 왜 안. 장안을 하면. 응 응. 우리나라 사람들. 다 가사를 왜 같이 불러주고. floss! 하늘에서 그런 말이 좋잖아요. 리액성이 완전 끝내주지. 나도 좋아하면 가서 버스 붓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서 다 외워버리고 전부가 버스를 잘하고 있구만 주발은 맘에 안되지만 주발을 쓰면 안돼요 언니 이렇게 막 열심히 하느네 옆에 가서 얘기를 좀 자자니 잠깐만 이러고 나서 그치? 아니면 차 타고 운도서 올린 상태에서 웅사웅사 어 뭐야 저 사람 우리보다 늦게 왔는데 자리 잡았잖아 아 진짜? 눈 나빠 가서 멱살 잡으라고 운도서 올려있으니까 웅사웅사 차온다 차온다 체양에 있는 모자를 쓰고 왔어야 되는데 미쳤어 맨날 나오면은 나 아까 집에 다시 갈래다 말았어 아 잘 있어 그니까 되게 건강한 몸이네 비율도 좋고 그치만 저렇게 달리셔야 되죠 그치만 저렇게 달리셔야 되죠 무리가가 무리를 바꾸지 않네 무리가가 무리가가 그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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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갈까? 어디 갈까? 식물원을 갈까? 식물원은 갈 수 있겠어? 어딘데? 그치아 멀지 않아? 공사하나? 바로 여기야 근데 뭐를 다 뒤집어 씌워놨네 공사하나 그니까 그 날이야 다음에는 저기 공기숲으로 가둘자 엄마 다음에 상관 들어가봐야지 그니까 마인이 됐으니까 방금 가봐야 돼서 그 날이야 나이 많이 났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 아 진짜 나 아침까지도 생각했는데 뭐? 그거 가져오는 거 주소 가져오는 거 검색해볼까? 은행 그걸로 안되나? 은행 저기도 되잖아 들어가볼까? 은행 스테이트먼트 나 주소 여기야 이러고 보여주면 되잖아 어카운트 디테일 저기 운전면허에 나와? 그럴걸요? 그러면은 가능하고 아 그거는 모르겠어요 있었던 거 같아요 은행 어카운트 디테일에 분명히 주소가 나올텐데 나오는 걸로 아는데 주소 안 넣었네 주소 넣어달라고 해야겠다 다음에 별게 빠질게 근데 안 넣는 이유가 또 주소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나도 안 넣었을 거야 그러니까요 응 저 안에도 식물원 가면 그 안에도 짧게 걸을 수 있는 코스가 있거든 그래요? 응 저 앞까지는 걸어갈 수 있지? 어디야? 여기 앞에 저 큰 거 되어있는 거 공사하는 거 같기는 한데 사람들이 가니까 한번 가보려고 아 네 네 네 네 네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이재용 카드도 발급할 수 있는지? 카드? 응. 이제 수다로 계속 들어오는데 이제 빨리빨리 좀 갔거든요. 아아. 근데 비모들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 흐음. 이렇게. 기운으로는 공사를 하고 있고. 이제 개지네. 아아.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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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가조라는 얘기가 없네. 카드를 발급 받으라는 얘기가 있고. 그럼 발급 받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가능한가? 아. 못 보겠어요. 아아. 들어갈 게 있더만. 바로 가는 건 아니니까. 응. 가봅시다. 풀프 오브 오프랜드 어드레스가 필요하긴 한데. 아. 카드 발급 받을 때도 그게 필요한가? 응. 아. 아. 음. 어. 밴크. 어. 밴크 어카운트 들어가서 보라니까. 분명히 거기에 가능할 거야. 응. 응. ㅎㅎ. ㅇ... 아 α..... 그리고 두 번째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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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봤대니까 뭐예요? 인어? 아니 뭐 TV에 나오는 MC 봤다니까 그래서 MC랑 사진 찍었다니까 그게 한국 사람들이랑 가능한 거잖아 얘네들은 별로 관심 없어 근데 나는 신기한 거야 TV에 나오는 애가 나오니까 아 여기도 문 닫았나? 배추꽃이네 배추꽃 배추꽃이 안경이 장난 아니겠어 끼고 차네 안경에 상관없는 게 스키가 차고 있어 지금 뭔 철일까 여기? 여기가 얘네들은 복 받았네. 겨울인데도 이러고 있을 수 있으니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좁네 이렇게 좁겠다라고 생각을 안했는데 작은 거 같은데? 그러니까 금호같이 생겼어 똥냄새 나는 거에요 그렇지 그렇지 않아? 이름이 뭐냐? 이제 학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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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령은 어려워 그니까 학령은 너무 어려워 두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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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두리안 이런데 딱딱하게 들어가서 앉아있으면 어머 얘는 주머니야 주머니 신발같이 생겼어 왜? 손 넣으면 어떻게 생기는데? 안에서 악어가 이렇게 집어먹나? 밀고기가 물어 그러니까 선크림 복지 여기 얘네 보호자원인거지? 사람 보호자원이 아니고? 그치 언니가 뭐 어떻게든 제대로 알거 아니야 이렇게 혈색전으로 언니가 시험으로 속도를 외쳐봐 그러니까 나가면 확 추워질거 같은데? 나갑시다 그니까 오우 시원해 시원해 아 좋다 답답하긴 했어 아니 이쪽에 가면 살짝 걸을 수 있는 코스가 있어 있는데 막아놨는지 모르겠어 뭐가 있다고? 살짝 걸을 수 있는 코스가 그래 시클라멘 네 드디어 얘 이름을 알았어 시클라멘 시클라멘 아 가고 싶은 데로 가시오 어느 쪽? 이거 함박峩은 끝인데 무슨 방향 있어요? 여기가 그래도 꽤 있어요? 길다라 가면 재현씨가 안 올 것 같고 길지는 않아 짧아 다행이다 신문은 연결된 건가? 응 이거 찍는다 아 신문 찍는다 신문 아 글리 지나가야 돼? 이렇게 피해드려야지 열심히 작품 활동 하시는데 예의지 이리 와봐 밑에 한 번 가보게 이리 와봐 이거보다는 컸던 것 같은데 되게 작구나 이게 다네 음 아니 여기 들어가도 돼 ㅎㅎㅎㅎ 여기 들어가도 돼 여기 들어가도 돼 여기 들어가도 돼 다행이다 진짜 작구나 그때 왜 크다라고 생각을 했지?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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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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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